영어 동화 세상 리틀박스 놀라운 발명가 이기는 세계 최고의 발명가를 꿈꾸는 소년 이기를 주인공으로 한 리틀팍스의 창작 동화랍니다. 생활 속 작은 불편에서 발명이 시작된다고 하죠.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가진 이기가 어떤 재미있는 발명을 해낼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먼저 이기와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이기는 동그란 안경을 쓴 호기심 많은 4학년 소년이에요. 이기의 최대 관심사는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서 일상생활에서 귀찮거나 불편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가끔은 아이디어가 너무 기상천외해서 엉뚱한 결과를 내기도 한답니다. 몰리는 이기의 반친구이기도 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사촌이에요. 항상 이기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좋은 친구죠. 몰리에게는 캐스웰이라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잠시라도 관심을 돌리면 사라지기 일수인 장난꾸러기랍니다. 조시는 이기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중국계 친구예요. 똘똘하고 발명에 관심과 아이디어가 많은 이기의 단짝 친구인데요. 더 흥미로운 점은 아빠가 마술사라는 거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사소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이기와 친구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